잠시 후 VIP 나오십니다.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두바이 왕세자 환영 만찬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두바이 왕세자님 입장하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두바이 왕세자님 입장하십니다. 다음으로 만찬을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류스타 BTS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미녀 개그우먼 오나미 씨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아랍과 대한민국은 아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형제 국가입니다. 1980년 외교관계 수립이래 국방 및 안보 문화 소미야 우리 이따 영화 보러 갈래? 뭔데? 세븐센스라고 호러물 영화인데 마지막 반전이 대박이래 나 그거 보고 싶었는데 그거 여다 주인공이 범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아랍식 소스를 곁들인 한우 스테이크입니다. 이건 장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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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